너는 왜 안 도망가는데? 도망가면 너한테 다시는 안 잡힐까 봐. 난 네 머리를 다 해집어서라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낼 거야. 만약에 내가 너희 부모님 죽였으면 어쩔 거야? 그럼 너도 죽어. 넌 다 기억하면서 어떻게 버텼어? 다시는 나 때문에 목성 걸지 마. 그리고 고마워. 내가 가라고 할 때까지 가지 마라. 갈게. 끝까지. 루카 더 비기닝 2월 1일 첫 방송 루카 더 비기닝 2월 1일 첫 방송